안녕! 토토캠티에요! 오늘은 에이미님의 생일파티에 가볼건데 지금 두 분 밖에 안되거든요 에이미님! 하나는 제가 흔한 남매님 진짜 찐팬이에요! 그래서 에이미님의 생일파티에 갑니다! 자! 가볼까요? 와! 여기 흔한 남매 제가 흔한 남매 진짜 찐팬이거든요 그래서 에이미의 에이미님의 생일파티입니다! 오늘 토투가 아파서 못쓰습니다 그냥 못쓰다고 쳐요 우와 흔한 남매님이야! 역시 으뜸님! 역시 에이미님! 우하! 위에 올라갈 수 있나? 위에 올라갈 수 있다! 으아아아아아! 흐흐! 우와! 지하신들고! 우와! 진짜! 흔한 남매님이야! 진짜 똑같다! 흔한 남매! 여기다 가져 비스킷을! 이렇게 살찐한 얼굴! 아니! 이게! 얼굴이랑! 이렇게 개구리 모자! 그리고 예쁜 왕건! 귀여운 양갈래! 도도한! 안경! 진짜! 오! 나야! 고맙지! 흔한 남매! 우와! 에이미님에게 무서워! 그래서 흔한 남매에 있는 어둠이가 무서운거다! 나도 이해가 된다! 어우! 우와아! 아! 아이고! 이 집 뒤져야 될거 같은데? 이 집 뒤져야 돼! 뒤져야돼! 뒤져야돼! 오! 안 눈을 가도 έχει! 흐흹! 자! 얘들아! 먼길 오느라 고생! 했어! 집 좀 구경해! 내! 여기 화장실! 엘렐럯! 음! 나 방이 있는데! 오케오케! 하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전 다 구경했어요 대충 전 다 구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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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다 구경했어요 을둔님 구경 다했어요? 네 꽃미나님 갑자기 아 갑자기? 그 다음 이 친구 뭘 좀 tenant이? 거짓말이지? 농담이지 어 툭툭해줄게 으으으으으으 피해라 아 왜저래.. 왜저래 음 역시 에이미 에이바다 압아봤다 선물 선물이 필수지 참 Susie 에이미한테 줄 선물 공을 찾아보자 여기서? 위에서? 어 공 다 뒤져야될 것 같은데 이거 있지? 음 여기 놨고 어 여기 이건가보다 이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은혼나물 에이미 여기 선물 이건 우리 집에 있던거지 쩜쩜 고마워 얘들아 꿀꿀이 오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역시 난 남매야 남매 역시 찜패 쏘리 쏘리 자 이제 여기서 한 4분 3분은 된 것 같고요 얘들아 우리 게임할래? 오케이 나 게임 좋았지 무슨 게임이야? 우리 한명밖에 없어? 아이 너무하다 진짜 내가 간식 4개를 숨겼거든 찾으면 인정할게 좋았어 찾으러 가자 뭐야 뭐야 오빠 그런것들 준비했어? 우선 여기에서 있지 않을까 여기 안 속이면 너가 다 뺏어먹잖아 아하 시작한다 첫번째 첫번째 간식은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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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우와 벌써 발견돼 너무 천재 같아 하하하하 두번째 간식은 간장찜 간장찜 이건 부엌을 좀 볼까 아 여기도 있네 감자찜은 발견되었습니다 거실을 좀 안봤다 거실을 좀 보자 어 거실 아니 나 위로 올라갈까 보까 올라갔다 좋았어 거실을 탐색 아 너무 쉬운데 햄버거는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위에 좀 찾아보자 네번째 간식은 고양이 에? 이거 뭐야 이거 책이야? 뭐야 더 있는데? 아 너무 우와 나 너무 잘 찾아 나 고양이 사료를 진짜 왜 먹는거지? 신기하네 고양이를 사주는 이로써 모든 간식을 찾았습니다 좀 슬프겠다 흔한 남매 흔한 남매 오빠가 게임에서 졌으니까 벌칙을 받아야겠지? 벌칙 무슨 벌지 기대되네요 어 웃긴 옷 입어 웃긴 옷 입어주세요 하아 내가 16살 먹고 이 옷을 입게 되는 토토들 음 아 서커스 옷을 입으려나? 아니면 옛날에 입었던 옷을 입으려나? 서커스! 서커스! 아 아기 옷이잖아 아 아기가 아까 그 초롱초롱한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엄청 바바라라따 귀엽다구 너 신이니? 귀신 신이니? 거짓말이구나 역시 넌 신이가 아니었어 짠 짠 짠 짠 에임이 단추 터지겠어 빨리 옷 갈아입고 와 뚜루루루루루 오케이 자 옷을 입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되겠지? 저기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되겠다 4시 44분 오 침씨가 배고프다 배고프다 침씨가 배고프네 저희 케이크 만들어 먹어요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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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플, 우유, 딸기, 계란이 필요해 와플, 우유, 딸기, 계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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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플, 우유, 딸기, 계란 내가 찾아보자 얘 집에서 찾아야 된다고? 엄마야 딸기는 이미 순서됐고 자 그 다음에 우선 부엌을 보고 나면 방을 빚어볼까? 계란은 이미 됐고 이제 우유랑 와플만 찾으면 된디유 와플 혹시 화장실에는 없겠지? 오늘 화장실을 좀 보자 어? 우유다 와플만 찾으면 돼 와플이 들어 화장실에 있어 잘했어 이제 케이크를 케이크만들자 빨리 오세요 구난남을 안타까워 와아 너무 재밌다 에이미의 생일파티 휴, 다 만들었다 맛있겠다 염냄냄냄냄 먹고 싶은데 빨리 먹자 에이미 빨리 먹자 나 먹고싶어 응? 뭐야 에이미 장난치지마 아 뭐야 이거 스토리 스토리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주방인데 토투야 이 집에 온 순간부터 악몽은 시작이다 아 진짜 저거 아 공포였어? 여기 온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아 공포로였어 아 나 졸업한데 뭐야 케이크에 불 붙었어 소화기 찾아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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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깄다 근데 소화기 소화기랑 나 와플이 왜 왜 어 아까 불에서 꺼졌어 뭐라 뭐라 아 열심히 만들었는데 진짜 갑자기 이게 뭔 일이야 나 애인이다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루만 자러 오겠네 네 은퇴 예쓰 오빠 잘생겼어요 오빠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뜨끈 뜨끈 하지 이제 장난치지 말고 여기나 치우자 역시 에이 에이미 쿨해 역시 에이미 쿨해 아 아 아 아 이거 해본 사람도 댓글해주고 에이미의 생일 파티입니다 이거 진짜 뭐였지 이 집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근데 나 잠잘래 어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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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30초? 10초? 그 정도 기다리나? 아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고마워 에이미 얘들아 빨리 침대 가서 자 20초네 19 18 17 14 11 7 5 4 3 1 1 2 아 아주 좋았어 나도 자야지 와 아구 진짜 투토도 이거 진짜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참 나도 자야지 에이미 무슨 소리지 어디로 도망가 야 야 어디로 도망가 야 어디로 도망가 바빠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요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가줘 저기있어 쟤 이게 48 46 45 44 43 42 40 42 아우 뭐야 이거 어디로 도망가 아까 저기 위에 있었어 이대로 도망가면 되지 이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무서워이구 30 아 제발 빨리져 뭐야 어? 으뜸양도 사라졌어 나 먼저 뭘 아까 소리지르는 소리 지하에서 들렸는데 맞지? 아 이거 진짜 스토리가 너무 무섭고 진짜 진짜 좋다 그런거같아 나도 들었어 야 근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거니? 지하로 가보자 우리가 구해야돼 오케 내려가 아 이거 이렇게 내려가지구나 와 이거 얘네 집이 빅토리가 짐 맞아? 아 난 놀랐어 짐 맞아 이거 미로야 이거? 나 미로 이거 꽝인데 아무데나 가세요 아무데나 가세요 뚱뚱 아무데나 가세요 왜 어떨결에 이 꼴을 찾았어 어 이거 진짜 짐 맞니? 여기 짐 맞니? lü мед 며'm 음? 먹기 탭 이거 뭐 하는데요 엎지러 설계를 해 놓은 느낌이야 나도야 영암을 피해 반대편을 건너가자 용암? 점프맵이다! 제작자님이 진짜 리얼이 진짜 우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점프맵! 이 토고수가 무슨 이런 집이 다 있냐 야 나도야 뭔 이런 집이 다 있어 여기 장 속에 어우 뜨거 야 나도야 빨리 나가자 아 나 이거 빨리 나가 나갈거면 빨리 나가 따따라따라따라 따따라따라 어우 뜨거워 하 여기 또 뭐한다니 동굴에서 또 뭐해 아 나 혼난데 여기 이게 공 굴러오는거 아니야? 뭐야 쟤는 하 하 아 아 하 하 아 진짜 진짜 저기다 이대로 그냥 있으면 되겠어 63, 62, 61, 60 59, 58 아 무서워 잠깐만 55, 54, 55, ton 51, 50 49, 48, 47 46, 45 43, 42 41, 40, 30 35, 35, 35 아 이거 왜 그래도 얘가 멈춰있어도 다행이다 18, 27, 아 26, 25, 24, 23, 21, 22, 21, 19, 18, 17, 16, 15, 14 어, 쟤 움직인거 같은데? 11, 17, 9, 8, 7, 6, 5, 3, 2, 1 없어졌다 엄청 끈질기지 그치? 입구를 찾았다 아, 약간 촉이 나는것도 짜증나다 빨리 나가! 아, 나갈거면 빨리 나가 나갈거면 빨리 나가자 훈안 남매 훈안 남매 뭐야 여기에 나가려면 나랑 싸워야 할거다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아, 싸우기 싫어 야 나도야 통로가 막혀있지 당연히 나 싸우는거 잘 못하는데 나무 막대기를 들고 싸우자 나, 난 막대기Que 어딨는데 나, 나무 막대기가 어딨는데 헤이 난 막대기가 어딨는데 에이, 난 막대기가 어디인는데 후따x4 그래도 얘가 공격은 안왔네 흑대x4 허ク령이야.... 빨리 x3 안돼 x6 무식해가..! 안돼 안돼 아 이만큼까지 왔는데 여러분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